너희들이 빨간 약이라고 알아 빨간 약 빨간 약 소독약이죠. 아이오틱크 뭐 이렇게 군대에 가면 너희들이 그 군대에 가면 빨간 약 난 옛날에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 진짜 나 빨간 약만 있는 줄 알았어. 그래서 막 군대에서 이런 이런 이상한 말도 있었다. 뭐냐면 군대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. 머리에다 빨간색 빨간 약을 발라준대. 어? 어? 폐가 아파요. 그러면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준다는 거야.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내가 군대 간지 한 25년 전이야. 대님? 빨간 약 진짜 많이 써요. 왠지 알아? 군대 가면 무좀이 많아. 무좀. 그 무좀 환자들한테 얘들아 여기 빨간 약이 타가지고 거기다 막 발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막 담가 놓으라고 그래. 무좀 균이 많아서. 빨간 약. 아이오딘. 되니? 아이오딘 빨간 약. 오케이.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화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가 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? 금속 원소? 알카리 금속.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대표적인 얘가 뭐라고요? 할로젠 원소. 오케이. 할로젠 원소. 아이오리 그렇네. 고맙습니다. 많이 믿는 것은 당신을 안고 있다. escickiickiicki damage.